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가품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유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모른다 지식은 포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물보다 더 무르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약한 물이 바위 위에 떨어질 때 그 바위는 구멍이 뚫린다 조급하게 살지 말라 이처럼 약한 것도 한 곳에 힘을 모으면 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장 완전한 것은 결핍된 듯 보인다 그러다 그 쓰임은 끊어짐이 없고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쓰임은 다음이 없다 가장 고운 것은 굽은 것처럼 보이고 가장 뛰어난 웅변은 어느란 것처럼 보인다 알면서도 겸손할 줄 아는 것은 최상이고 모르면서도 나서는 것은 병이다 그것이 병임을 알기에 성인에게는 병이 없다 거둬들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확장해야 하고 약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해야 한다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묘한 조짐이다 부드러움은 반드시 강함을 이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모르는 자가 없지만 실제로 행하는 자는 거의 없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근본으로 한다 부족하다 할 때 손을 떼면 욕을 당하지 않고 머무를 줄 알면 위험을 면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는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 당신의 명예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동은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친구들을 얻게 하는 것이다 성의는 모든 것이 되도록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해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신에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신의가 없다 착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사람은 착하지 않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짓거리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다 아직 잔잔할 때 평온의 기반을 경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임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영원한 것이 못되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도 영원한 것이 못된다 위대하게 되려면 자꾸만 가야 하고 자꾸만 가려면 멀어져야 하고 멀어지려면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노자 인생명원